이제 막 그 어렸을 때 뭐 뭐 많이 웃기고 막 이러니까 막 나 진짜 나는 재밌는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. 그리고 항상 나 혼자 집에 가고 그 비교해서 말하자면은 되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내가 진지한 뭐 이런 모습을 웃는 거야. 나가 나가 아니다 기분 나고 나가 이거 웃음에 웃음이 진짜 웃는 거야 이거는 미안해 계속 그래서 그래서 하하하하 매주六晚近 10點 향清茶方